동성애 입법 반대 국민연합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에 대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사회 책임, 한국 카톨릭 애국 청년회 등 244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성애 입법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10일 김조광수, 김승환 씨가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서대문구의 방침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된다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합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에 대해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성애는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74%라며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 씨는 지난 10일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에 대해 불수리 방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